어 나갔다 핑? 핑 원통 하나? 우리.. 창보로 당겼다? 내가 잡아줄 수 있고 아 나 나온다 나오는 거 잡을 수 있어 나도 쏠 수 있어 나 먼저 쏠게 나 다른 애 찾.. 아 확인했어 다른 거.. 파란색 라인은 아예 안 보여 걔 기절이야 걔 기절 나 제 세례를 샀습니다 세례를 샀습니다 세례를 샀습니다 세례를 샀습니다 넌 1번 단위 3위 가는 거 없네 머리 일단 뒷저기 좀 있겠는데 가봐 하나 조심해야 돼 오케이 같이 갈게 어 어 어 저거래 PDP핑 다 정확히 산거 아 맞아 아.. 잡으러 갔어 안돼 핑크색어 집어넣고 나이스 끝났어 오오오 오오오 잘난 척 템포 모임? 척관에 하나 더 있는거 같아 형 척관에 포카볼게 나 터치하러 간다 나 한막 들어왔어 사장 한 명 간다 킬 들어왔다 주요소로 갔다 내 능선에 남아니까 올라? 주요소로 들어간거 하나랑 형 능선 없을걸? 파크리아 이거? 아이오아이오 내 난에 따라해야돼 그래? 우리 나 하케놨다 주요소로 갈게 하나 기절 하나 4번 파일쇼 걔가 기절인거 같아 오우 뒤에 안가 산다 뭐야 이 철옥생이 확 그니까 스카 스카 돼가지고 연막에 초록색이고 아 섞인거구나 내 주황색에만 섞인거 같은데 다 봐줄 수 있어 응 붙어서 소리 들어봐 안에 있다 한 번 남 한 번 남 1번 남쪽 1번 남쪽 1번 남쪽 기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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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땡겨봐 하나밖에 안보였어 킬킹하는것도 없긴 하다 콕데이까지 찍던지 나 이거 나도 뛰어서 능선 찍을게 비행장에 청소를 했었고 비행장에 청소를 했었고 비행장에 청소를 했었고 여기가 2번팀 같은데 싸우는거냐 주요소나 3번팀 3번쯤 3번쯤 근처에서 폭탄치고 있어 아 염망하게 13번팀 바사야 안했어 이거 차만하러 가던가 3번 4번 바사야 다른 애들 더 찾아야돼 차만 1층 하나 있고 4번 바사야 아래 팀 체크한거 내볼래? 밤밑에 아래 팀 체크하는데 조용하고 볼리도 조용한데 지금이상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상반 1층 기절이고 상반 1층 기절이고 어 어 2번팀 저기있네 쟤는 내가 얼저런다 없다 상반 2팀이야? 상반 2팀이야? 어 상반 1팀에 아래 여기 작업치고 있어 단차 알았어 오른쪽에 블레소 갈게 왼쪽 하나 뛰어내렸다 상반에서 왼쪽 집으로 하나 이동 왼쪽 집으로 하나 이동 왼쪽 집부터 잡을 것 보자 상반에 블레소 넣어놨어 포관났다 포관났다 힍 안에 하나 불전이 넘어 아 네 블레소 나랑 두개절 이번팀 둘개절 라스트 하나 이번팀은 왼쪽 1층에 포관났다 너는 팀 안에 포관났다 집 뒤로 집 뒤로 맞고 있다 힝 가고 퀴즈 갈게 4킬 8킬이고 힘 맞았다 힘 맞았다 꼭대기 집에서 맞고 주는 거 같은데? 꼭대기 집 한 대 맞았다 어 가능 차 타고 한 명 살리러 간다 지금 꼭대기 집에서 한 명 다 있지? 한 명이야 아 이거 잡을 거품 어디로 박았어? 킹집으로 박았어 4번집 오케이 이러면 아직 못 살릴텐데 아 그냥 작업할게 바로 내가 뺏을 때 4번집 안 해 4번집에서 오른쪽 아래 뛴다 오른쪽 아래 뛸어 4번 니 집 뒤 핀 까고 수신 계단 아 이거 펀딩 있나요? 난 안 걸어 너도망가기까지 대화벼 와 잘 가 잘 가 잘 가 어 됐어 도망갔다 했다 언제 갈거야? 나도 내 쓰레기라 내 쓰레기라 엠진아 어디갔어? 어 잡았어 어떡할거야 오면 살아 뭘로 이제 게임 시작이야 아 뭐해 여기서 이거 펭글까지 말하고 내가 옆에 어 끝났어 끝났어 집에들 많아 잡히죠 그치 바깥 사운드 뒤로 빠진 소리 1번지 불안 빠졌다 2번 3층 2번 3층 라서 사나 할거야 2번 3층 바깥발인데? 내려온거 같은데 집 뒤에 있는데 집 2층 배란다 집 2층 들어갔다 집 개다 나 보내줘 힘 까줄게 어디야 옥상이야? 어 옥상 집 2층에 있다니까 아 끝났네 그거야 그냥 킬 주려고 왜 그렇게는 안되지 와 어 킬이 진짜 못한다 어 킬이 진짜 못한다 어 킬이 진짜 못한다 근데 살려봐 살려봐 어디있는가요? 너 앞집에서 저게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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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 올라올 수 있어 옥상 올라올 수 있어 옥상 올라오 아이고 나이스 베이팅 나이스 베이팅 베이팅 야무지다 옥상 절대 못 올라와 옥상 올라오고 뭐야? 이 사람 진짜 넣어봐요 제발 아 까니 가만히 있어 거기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바로 게임이 착하자마자 죽던데 왜 점프해? 아 진짜 다 피 1인데 아니 왜 아 렉 걸려 렉 걸려서 점프 돼 나 근데 포메터 포메터가 되나 진짜? 얘 렉이 너무 심해졌어 아니 너는 아직 안샤기고 이 그 그 그 감사합니다.